라이징은 사람 없는 거 봐. 그래, 역시 롯데월드 타이밍인데. 떨어진 거 아니야? 나 바이킹 진짜 오랜만이야. 나 롯데월드 타이밍 아니야? 롯데월드? 아니야, 우리 가방에서 왔어. 롯데월드 타이밍. 아, 그랬던 거 같아, 맞아. 난 여긴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추닥돼, 뭐. 추닥돼? 왜? 아, 저 쏙 내려가는 거 때문에? 아니요. 내려가는 거 이런 거 없었는데 나오는 것도 이런 거. 아, 아직 그냥 지하여가지고. 오오오. 오오오오. 오오오오. 왜 나와있나? 너무 싫어. 나 오랜만에 재밌다, 파이팅 타니까. 많이 안 재밌어. 안 재밌어? 왜 안 재밌어? 아, 여기 쫄보 아니었는데. 너? 원래 쫄보였거든? 난 쫄보 알아? 왜냐? 나 그거 팔팔여지 타다가 중간에 이렇게 돌잖아. 그리고 그 한복판에 꼭대기 지정해서 안전벨트 풀린 거 확인한 거야. 어렸을 때, 들어와서 완전, 어? 패미트 파트 아니야? 그리고, 어? 앗 합쳐 그냥. 그 다음, 이 안전바가 너무 짱짱하게 돼 있으니까. 나는 예쁘잖아. 바로 기절해. 바로 기절. 사실 오늘은 우리 여기를 뭐하러 왔다고? 먹으러 왔다. 먹으러 왔다. 우리에게는 롯데 분식점이다. 나 오늘 여기 오려고 웃소늘도 먹고 왔어. 비타민 수혈하고 왔다고 피로회복. 와 이거 뒤로 올라간다. 응. 응. 이것도 이상으로 올라갔는데? 저기 타면 안쪽에. 야 아틀란티스 진짜 재밌어. 몇 년 만에 탄 거 같은데? 아틀란티스를 처음 탄 자에. 안녕하세요. 이거 빨리 뽀개 버리지. 그럼 우리는 자이로 스윙을 타러 갑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틀란티스. 어 나초도 있어. 여기. 어 그러네. 나초랑 소스랑. 나초랑 소스랑. 나초랑 소스랑. 왕골. 사이 빨리. 밥이. 사들. 바들. 사들. 사들. 가들. 바들. 저 왕꽃밥 하나예요. 해센특급이다. 저 순간입니다. 근데 해센특급 사람 이렇게 없는 거 처음인데? 맞아. 재밌게 타고 오겠습니다. 다행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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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간 우리 이제 뭐 하지? 뭐 할 때 더 있어? 어? 진짜 먹으면서 먹는 게 진짜 좋아해 집안 내렸잖아 집안 내렸고 나랑 나랑 특징인 거 같아 우리밖에 안 해 거의 네, 이거 안 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까지 파리 파프리카 소스 소스 그리고 그래서 생각나게 아이씨 다가온다 이제 파라오구의 공로를 사러 갑시다 근데 거의 내 채널에 나만큼 많이 넣은 거 같아 지금까지 뭐 먹었을까? 하트 라켓 파이로스윙 어 호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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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다음 거 응 아 그 다음 파이팅 5개 그럼 5개였어 이거랑 5개 우리 5개 5개 뭐 뭐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